지난달 세상을 떠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49제 가운데 5번째 천도의식이 봉행됐습니다. 영축총림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는 어제 오후 미망인 강나니여사 등 유족들을 비롯해 고인을 추모하는 4부대 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제를 치렀습니다. 천도의식은 구룡사 회주인 조계종 해외특별교구장 정우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주직 각성스님이 5제를 직접 집전하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.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49제는 오는 19일 서울도선사에서 6제를 봉행한 뒤 오는 26일 조계사에서 7제를 끝으로 회양됩니다.